아 안녕하십니까 49회차 먹방입니다 준비된 것은 고추장 불고기 순두부치개 아 여기 김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연기가 보이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다 먹냐고요 그럴까요 아 노래 안되겠다 다른거 해야겠다 아 이걸로 가자 아 저를 보려고 아프리카를 까셨군요 아로코님 별풍선 1개 나이스 아 1개 고맙습니다 아 으아 아 아 꺼 네 이게 뭔가 듣기 좋은 것 같아요 10시간 32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아쉽습니다 보통 아예 60을 먼저 맞추고 100을 맞춰줘네 밥 먹고 사냥하자 아니 저는 뭐 따로 밥 1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배고플 때 먹는 편이에요 메이플 안됐네 근데 그거 다 들어가져 있는데 두컨들 다 겉으로 보이는 건 자가 아닙니다 저도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건 자가 아닙니다 저도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운동일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춧가루 아, 침묵들이야. 그만하십시오. 아, 유튜브 다 맞습니까? 저의 영상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아, 김치 아닌 꽉뚜기인데? 네. 아, 60을 먼저 해야지. 사냥할 때, monster 잡으면 매속으로 떨어진 것 같아. 아, 아, 엔지현상 귀찮았습니까? 글쎄, 세탁 직작이라면 직작이라 그래야겠죠? 네네 아, 대리작이라고 해야되겠군요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소금 잘 오르려면 다음 템이, 다른 템이 좋으면 되겠죠? 아, 맛 평가해달라고? 맛있습니다 아, 무슨 맛이냐 음, 고기 맛하고 달콤함과 약간 음, 그런 느낌이랄까 달콤함과 약간의 음, 어, 그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설명 못하는 맛있는 맛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두부는 무슨 맛이냐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맛이라 그럴까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맛이라 그럴까요?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그냥 이곳에서 뭘viearemos지만 만들던 저한테는 그의 이낸한 성벽을 만들고 그루밍을 만들고 이것은 할렐데라 그리고, 그루밍을 만들고 그리고, 엄마도 게 1단 같은데? 거의 안 움직여있습니다 어.. 춥지는 않아요 아.. 뾱뾱이로 막아놨거든 아.. 분격력 효율많은거 명신상공 DPM1이 퀸갑블레의 블랜스터 추천놓고 있습니다 아.. 그게 싫으시다면 재밌는거 하셔야지 눈왔냐고? 밖에 안봐서 모르겠는데 아.. 이거 트위치옷이 아니라 제가 하스대회 나갔을때 후원이 트위치에 있어가지고 받은 옷입니다 아..아..아니.. 안되겠구만 얘도 등장시켜야되겠군 아..여기도 있습니다 이 친구 등장시켰습니다 out..소서 Fol Welcome 아..이거 맛이 corazón 먹어볼까 아 아 이건미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핫사 대회가 될 때 받은 거에요 이게 무슨 대회였지 VSL이었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정확히 그때 받은 거 같은데 대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한손 사냥은 노하우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핫스 얘기는 비밀입니다 아 나 오징어 안 들어갔어요 아니 핫스 안 해요 이거 옛날에 받은 거죠 오래됐지 아 대리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다 먹을 필요 있나요? 남으면 먹는 거지 아 뭐라는 거야 남으면 남기는 거지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남은 건 Jen 남은 게 뭐 또 다 쓰고 있으면 되지 남은 게 있는 거 남은 게 다른 거 제가 안 가지고 남은 게 다른 거 남은 게 다른 게 아아 먹어야겠군 아 밖에 엄청 춥더라구 아휴 바람이 차더라구 이거 밥 안 말아져있어요 아아 오징어채 아직 있어요 조금 남았어 아아 물을 물이 없네 아 코잼 먹으면 코잼 나갔는데 아아 엄맛이 배달이 왔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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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맛이 배달이 왔는데 아아 아 아아 아 아 아쉽지만은 집에서 한 거 다 끼운 것이죠 너무 무작정 다 끼우는 거 좋죠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자께서 알아본 적 없냐 대회할 때 생각나는군요 봤어 대회할 때 팬분이 인형 선물 해줬었는데 그 인형 있지 않나 그 인형 중 하나가 이걸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서오십시오 오늘도 오셨군요 아 집에서 다 만든걸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은 다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다이머요 방송 시작시간이에요 투자 가치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지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제가 스폰을 받았지만 무조건 하라고는 안하겠습니다 투자 가치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지 아 물 편해요 이렇게 있는 아 10개 고맙습니다 내일 끝날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 대리 맡긴 곳 모두 APC 맞습니까 아 밥은 배고플 때마다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너도 나도 화이팅 화이팅 아 마지막은 물 한잔 딱 먹고 마무리해야 되겠군요 어필했습니까 역시 먼치님 보고 딱 갖고 왔다고 했습니까 아 아 고춧가루 도착 아잇 마지막은 물 1잔 딱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